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로마서 16자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시작입니다 이번 주일 랩런트를 서밋으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랩런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언약 전달의 중요한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시를 전달받은 우리의 후대가 랩런트 그루터기입니다 237나라 5천 종족 복음안은 우리의 후대의 랩런트들이 어떻게 세워지는 자에 달려있습니다 예원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의 후대 랩런트들이 그리스도의 망대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언약적을 도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언약을 심어주며 미래 살리는 서밋으로 잘 자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랩런트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영혼구원입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영혼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불신자 부모님이 계신다면 고륵전도에 신청하여 응답받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시작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으로 헬라우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며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참 기쁨과 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과 만남을 복음으로 시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시작입니다 신약의 시작은 사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며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인자로 묘사했으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원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참 제사장으로 로마스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왕으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성역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역신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재림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여상 17장 29절에 다잇이 이러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잇이 골리앞에 나갈 때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형들은 다잇에게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다잇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벌레셋 장수 골리앞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서로 온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서로 내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스타트만 2025의 주역들인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시작 두 번째 만남으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언약자 분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하며 또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부자와의 만남으로 야곱과 요셉의 만남 다이과 이세의 만남이 있으며 모자와의 만남으로 요계백과 모세 한나와 사무엘의 만남이 있으며 요소와 갈레베 동역의 만나 엘리아와 엘리사의 서성과 제자와의 만나 친구와의 만남으로 다니엘과 새 친구의 만남이 있으며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제자와의 만남 등 성경에는 많은 만남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의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절대 만남이 있었기에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의 잘못된 만남은 그릇을 넓히는 시간표이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만남이 요셉과 형들과의 만나 사울왕과 다이과의 만남입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가문을 살리고 애국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이 씨 사울왕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인생 작품을 남기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으며 예원교회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단임 목사님과의 만남, 주의 종들과의 만남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중직자, 또 사역자, 또 가족들, 탈북자, 랩런트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는 그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함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거복음 3장 14절에도 함께 하시기 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함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형통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택한 받은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시작했기에 과정도 복음이어야 하며 끝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불행한 사람은 복음이 나의 행복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불행한 사람은 내가 없는 것에 불평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기에 행복하며 불행한 사람은 복음이 없기에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며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복음의 본질입니다 디모델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 전도, 해외는 성교, 랩런트를 세우는 교회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도 교회의 흐름에 방향 맞추며 전도와 성교에 동참하며 랩런트를 세우며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인 복음이 나의 복음이기에 아침에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하며 낮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고 밤에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 생명 살리며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참 기쁨과 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복음으로 시작하며 모든 오늘 또 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스타트만 주욕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